영상 보시면 잠깐! 지금 닌텐도 스위치 무료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저..이거..이게 누구지? 누구세요? 어! 따라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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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큐 테러스탈!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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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워! 욕심워! 오오오 오마야 하하 따람 살려 오오오마야 자 우리 바보 따락큐 저것이 저 주밖에 없어진지 모릅니다 잡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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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하하하하 잡히시지 않습니다 아 잠시만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너무 쎄 자 이 따락큐 못자고 문다 이거는 좀 성의를 가르치다 자 정의자수포 거울과 잡겠습니다 지옥 modules 4기 포켓몬만 지옥 너골모님 드디어 포켓몬리그에 도전하시는군요 포켓몬리그 챔피언 테스트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오 뭐야 무슨 1대1 압박 면접 보는 것 같아 면접관 칠리입니다 지금부터 챔피언 테스트의 제1의 실험 면접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너골모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곧바로 테스트 불합격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죠? 라이드 포켓몬으로 왔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름만 가르쳐주세요 오렌지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저희 포켓몬리그에 무슨 일로 찾아 주셨죠? 그냥 소세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 안치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냥이라고 한 뱉다고 누가 여기 그냥 8개의 체육관 중 가장 고전한 곳은 어디지요? 프리지? 그렇다면 그 체육관에서 승부한 체육관 관장 이름은 무엇이지요? 프리지 체육관의 관장 이름은 누구신가요? 아 뭐야만입니다 라임이랍니다 나뭇기 찬스 썼습니다 정말 네가 저번 면접에서 사고쳤을 때 이걸 어찌하나 고민했다니까 기억하고 있구나 제2시험은 4초랑과의 포켓몬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명과 연속으로 싸우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뭐 아이템 살 수 없나요? 못 들어가요? 사서 안쓰였다고 이거를? 첫 번째 4초랑은 물입니다 물 아 진짜 냉동물 쓰지 마세요 진짜 진짜 또 따라큐해줘요 결국? 또 따라큐 해줘야 결국? 따라큐 해줘 뭐라? 아니요 덱이라서 1몰 했다고? 우리 덱이라서 달라졌어요 야 근데 이게 보통 이런 포켓몬들은 방어가 높잖아 물 포켓몬 같은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쪽 없는게 아쉽네요 아 이거 봐 한방이 아니야 얘가 근데 아마 테라스타라면은 땅이 되겠지? 아마? 땅이 꺼지 땅 땅이나 독 같은데? 이거 독 아니야? 그치? 아 땅이구나 땅이구나 야 헷갈려 야 딸큐 수고했어 잘가 살짝 흔들리니까 발밑 조심하라구 근데 아무도 없쥬 아무도 없쥬 야 이거 잡았다 아이씨 너 없게 하는구나 회복시켜줘 회복시켜줘 어이 다른사람 네 잠깐만 설마 회복시켜 타임 안주릉 아니지 설마요 아니지 회복시켜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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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 탔다 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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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2시험까지 와주셨지만 오빠랑 여기서 빠이빠이에요 고삐의 포켓몬들은 모두 단단해요 그러니까 말랑한 공격으로는 꿈쩍도 안할거에요 강철인가? 저 강철 맞죠 여러분? 강철 맞겠지? 요금은 아 처음부터 진짜 개짜장나는거 됐는데 저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쩍 암모가오를 네버넬하고있다 보켓몬을 비추할 수 있습니까? 찌르밍크 해줘! 호잇! 자 이쪽 새는 해로운 새입니다. 안녕! 자 이거는 이번판은 라우드몬한테 테라스탈 서겠습니다. 테라스탈 야 근데 스텔스 록 데미지 진짜 너무 많이 바뀌잖아. 이거 진짜 맞냐? 너무한거 아니요? 자 라우드몬의 테라스탈 타입은 모스트입니다. 저녁석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동탑군 야 진짜 먼저 때리기만 해. 먼저 때리기만 해. 진짜 먼저 때리기만 하면 돼. 제발 한 번 때려. 먼저 때려. 먼저 때려. 먼저 때려. 나이스! 죽여! 야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무쇽 한방에 죽여. 공업이 3인가 4칼이 되가지고. 야헤! 굳이 짠 컷! 야 왜 그런 표정으로 그래요? 너와 나를 오늘 없애버리겠다며. 이분도 익숙한 분인데. 이분. 얘 계잖아. 얘 체육관 관장. 아 이제 투잡을 포켓몬 관장하고 4,000원으로 뛴다고요? 아 뭐 이런 게 있어 당신이었군요 아하하하하하 뭐야 도대체 아니 체육관 관장하면서 4,000원 경험하는 거 어딨어 체육관에서는 저와 비슷한 노말 타입을 사용했습니다만 윗선에서 여기서는 다른 타입을 사용하라더군요 노말 아니야? 뭔데? 오 뭔가 더 무서워지 풀 비행 풀 비행 이번에는 비행 타입으로 실례하겠습니다 아아아아 비행이네 비행 잠깐만 너 지금 솔라빙 쓰려고 하는거 아니지? 야 설마 너 지금 솔라빙 쓰려고 하는거 아니지? 트로피우스 어? 아 살려줘 살려줘 꼬마 미팅 왜? 아니 괴총 솔라빙 아 맞냐 이거 왜? 파피코리 파피코리 용 내 용 어디갔어 내 용 내 용 그래 어디가 저 파피코가 냉동미물 저한테 써서 죽이잖아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지독한 지독해 그냥 예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급소 어 급소? 야 아 이게 아 이게 급소로 맞은거구나 아하 아하 그렇구나 아 찌로크 찌리미크가 손톱 잡을 수 있나? 와 레벨 59야 와 너무 높다 망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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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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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is 망야 번개네 번개네 번개 서있네 뭐야 아하 하하 머야 아아아아 아니 상대 뭐하나요 지금 아니 이거 4초랑 맞나요 지금 아니 네가 그런 것도 4초랑인가요? 자 춤추데 컷 진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군요 혹디가 쉽지 않겠군요 뭐가 그따위라 하니까 그렇지 사초랑아오 아 얘 불겄었을 것 같아 불겄었을 것 같아 블링블드 쓸 것 같아 아하하하 하지만 나 안죽지롱 오오 아니 아니 반남댑이신데 자 연습 끝내겠습니다 죽으세요 그냥 와 진짜 자속받고 엄청 세네 자 공작컷 얘는 뭘까 타입이 지금까지 안나온게 드래곤? 드래곤 가능성이 있다 드래곤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그러네 드래곤이네 드래곤 한카가 손토를 잡았는데 은번이야 은번은 너무 속도가 빨라 얘 못잡아 얘가 먼저 때릴거야 어 근데 어? 뭐지? 2분벽을 안썼는데요? 오히려 좋아 그러면은 그럼 따라큐가 가면 되겠네 다 테라스탈 따라큐 한다음에 바로 그냥 죽이도록 할게요 빵야 X라이즈 퍽 얘 애플암버컨 따라큐한테 누가 따라올지냐 용테라스탈입니다 지금 따라큐한테 딱 먹잇감 좋은 먹잇감 안녕히 가세요 야 드래곤 뷰니라이브 콧 축하해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챔피언 테스트는 아직 조금 더 남았어 다음에 드디어 챔피언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이야 우리의 슈퍼총대장 최종 테스트의 시험관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거야 들어갑니다 설마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오 미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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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테스트는 치프 챔피언이죠 여기서 이기시면 합격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과드릴게요 제가 사실 리그위원장으로서 영 좋지 않은 결점이 있거든 막 그런거 아니야? 절대 안봐준다 이런거 아니야? 절대 상대를 봐주지 않는다 아하아 이녀석 자 미역된 오글몬 갑니다 아 크레스포토라 얘 에스포 어딜 에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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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저것 트랜슨 엄마!!! 아빠요 어떻게 된거죠? 이정도로 당황하실분 아닐텐데요 망야 아 진짜 드릅깨하네 아 slick 하렸어요 이거는 따라큐로 쉐드코로 긁은다음에 내가 상대대서 도각참은 쓰러진 아군에게서 힘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음 관심 없어 죽어 좋아 좋아 도각참 살려주라 너 아프다 아 죽었다 얘 아니 좋은거다 아니 뭐 지금 내놓은거마다 다 카운트 받는게 있어 스킬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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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은거 다 카운트가 있어 맞냐 이거? 빤라 키형 해줄移 Jas 아 방어 죽었다 점점 세네요 확실히 우오오오오오오옛 무로루을루 아아아이 아아 defend 다시 합시다 트레이너를 이끄는 빛이 되어라 힐라플로르? 뭘로 변신할지 모르겠어 테라스탈이 풀이 아닌 것 같아요 뭔 테라스탈이죠 뭐지? 한 대만 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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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라플로르 컷 미역을 해치웠습니다 예! 신나가지고 저러러고러 봐 메모! 네가 안 오솥솥하지? 아니요? 아닌데? 아니? 어 몇번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보자 아 이제 안 물어보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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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답정로구나 진짜 답정로구나 알았다 알았다 이제 우리 같은 챔피언 랭크 다시 말해 대등한 관계가 된거야 그런 뜻에서 얘기 다시 한번 부탁할게 나의 라이벌이 되어줘 응 싫어 응 싫어 와 진짜 진짜 지독하다 진짜 네모야 진짜 지독하다 왜 또 또 또 또 오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너 진짜 레포트로 또 꼽구나 네모야 알았다 자 네모 지발보러 갑니다 범위라 네모야 그럼 무대는 마련됐으니 어느 쪽에도 뛰어난지 승부해보자 오 여러분 이제 네모 진신모드 네모 진신모드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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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s 네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